네? 배고파, 배고파 채소 주문이 너무 비싸네 이만큼 많이 안 먹을 건데 너무 맛있겠다 우와 명랑 크림 우동 먹으려고요 다시 다시 골라 달라고 해놓고 명랑 크림 우동에 명랑 크림 우동에 치킨 미니 덮밥 먹을까요? 사이드 돈까스 먹을까요? 튀김 우동에는 돈까스지 아니지 크림 우동에는 덮밥과 돈까스지 둘 다 시킬게요 매콤 김말이도 시켜야지 새우튀김 냉모밀 들기름모밀 우와 우와 아 이것도 먹고 싶은데 맛있겠지? 너무 맛있겠다래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는 후이형의 스튜디오에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많다? 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민주가 좋냐 이거 콜라 사이다 많다? 콜라 사이다 많다 사이다 자 가자 너무 비싸요 다 먹지도 못할 건데 다 먹어야지 그래도 맛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결제했습니다 매장에서 주문을 확인 중이고요 인정이래 진호가 다시 돌아올게요 진호가 다시 돌아올게요 진호가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2 2 2 2 다른 라디오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9.50때문에 뵈러가야 할거에요 얼굴이 빨개졌네 신혼이 형 라디오 있으니까 저 가야돼요 이제 새로운 사진을 찍는거에요 제 영상은요? 지금 제작업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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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와 함께 공유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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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함께 하세요 송편 먹어 송편 맛있겠다 저 송편 진짜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깨 좋아하세요? 아니면 깨 말고 뭐 있지? 팟이 들어가나? 팟 들어간다 팟 좋아하세요? 아니면 깨 좋아하세요? 저는 깨를 좋아한답니다 깨 달달 콩! 콩! 콩도 있구나 나는 밤송편 좋아해요 와 밤송편 너무 맛있겠다 생얼 생얼이에요? 생얼이에요 피부가 많이 좋진 않지만 예전보단 그래도 좀 나아졌네요 귀여운 댓글 있어요 키노 아임 베리 젤루스 젤리어스 젤루스? 뭐라고 읽어야 돼? 젤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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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루스겠네요 키노 아임 베리 젤루스 젤루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컨셉... 비디오 그리고 나의 작업은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해요 아... 아... 음... 아... 에헤헤 아니... 아무것도 생각해보여요 그래서... 너는 없지 그래 베이비 너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에서 정말 잘하셨군요 걱정하지 마 너무 멋져 너무 아름다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은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좋아해 저 심장 마사지 안 하고 보이스 가짐 댄스 영상 보고 심장마비 왔었어요 그래도 살아났네요 다행이네요 막내지가 돌아가면서 3일 동안 라이브 하셨다 얼마 전에 유토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했나요? 그거 제가 보고 유토 라이브 안에 해서 단톡 해보냈었는데 아 코친딱 까무 When you will have your own Instagram account, maybe... 알았나? 키노 군, 안녕하세요 아닌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키노 군, 안녕히 계세요 키노야, 나 두 살짜리 조카랑 같이 본다 귀여워 여기 이름이 뭐예요? 형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심장 멎을 뻔했어 진짜로 너무... 일본어로 적어주셨어요, 카타카나로 사랑해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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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도 해주라, 제발 저 한국어 계속했는데 오늘 TMI는 뭐죠? 음... 오늘? 오늘 머리 잘랐어요 다운펌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일본어 잘해주셨어요 일본어 잘해주셨어요 일본어 잘해주셨어요 아... 일본... 일본에서의 콘서트가... 저는 월드투어의 마지막 라이브였어요 이렇게 그 영화가... 저렴하고... 이분은 기억력이 있어 정확하게... 깜짝하게... 깜짝하게... 깜짝하다... 전부가 분위기, 관객들의 관세, 응원의 소리가 많이 들어요.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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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군가 아, 아, 아커 .... 아커석아, 아커석아. 아커석아 대, 이 Screen 1몰뭇 아 까쓰의 그 가치에 가 5몰뭇이 하는지 정말 여기다요. 탐나니, 思이 되실 때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때 생각했을 때 꿈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일본어 팬분들과 그래서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더 더 더 잘 이해하지 않아 다 한국어 사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면 잘 안보여요 내가 진짜 하고싶은데 열심히 찾고있는데 잘 안보여요 진짜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 8분 뒤에 갈거에요 아니 7분 그냥 내가 일본어를 배울게 해온거야 드디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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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가 나를 배울거에요 왜냐면 제가 학교가 없을거에요 하지만 흠 괜찮아요 왜냐면 7분 뒤에 갈거에요 6분 그래서 너가 학교가 없을거에요 너가 학교가 없을거에요 너가 학교가 없을거에요 형구랑 결혼해야겠다 형구랑 결혼해야겠다 결혼.. 결혼 좋죠 결혼.. 결혼 좋.. 좋네요 결혼.. 공부 안에서 엄마가 화 안내요 라고 귀엽네 형구 머리 잘하니까 진짜 귀엽다 내 동생같은 누나에요 형이에요 아무튼 내 형제 할래? 첫째 부담감 없습니다 사실 마냥 좋아요 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났어요 아.. 지나갔다 학교 exam 곧 올해가 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파이팅 하필 추석 하필 추석 하필 추석 여러분 메리 추석 한국어로 설교 Italian 거기다 웬스커리 한국어로 굉장히 특별한 희망한 추석 모든 가족이 한참을 가서 하나님의 집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편 그리고 한국식 음식점 강강순레 그노도요? 네 안은 모르겠지만 전국에 한국식일이라 형구 너무 가까워서 심장마비 올 거 같아 아 그럼 안 되셨다 I'm your, I'm your, I'm your 뭐 예, I need... 형구야 보고 싶다 저도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죠 진짜 오랜만에, 맞죠? 나는 2분뒤에 가야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세요 빠르게 밖에만 읽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 너무 놀랄게 맞나요? 자주 하죠 고3 내 인생의 담비야 알겠어 수험생이겠지? 우리 민주도 수험생인데 둘 다 꼭 그리고 우리 수험생 유니버스들 다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낙담하지 말고 힘내고 지치지 말고 가지마 보고 싶은데 요요요요요요요 가지마 수업 이제야 끝났어 늦었지만 형구야 오늘도 사랑해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소중합니다 팔찌 사이즈 궁금합니다 이거 목걸이일걸요 아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술 취했는데 형구 목소리가 너무 달콤하다 사랑해 ㅇㅇ까지 음식 지금 픽업해 주셨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저는 맛있게 밥 먹을게요 라디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화영은 라디오 시간내서 라이브 해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사랑해 소중히 저도요 시간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10초 뒤에 인사드릴게요 좋은 라디오 듣고 좋은 밤 보내시고 우리 한국에 계신 유니버스 여러분은 추석 연휴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그리고 all of my international fans I will, I will I will Maybe I will I will밖에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아위일만 여덟번째예요 I'm gonna meet my family at my holiday so So don't worry about my health I will come back soon Bye I love you Good night And have a good day 저 갈게요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Bye Bye Peac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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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